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볶음밥 시킨 거 언제쯤 나올까요? 한참 되는데. 네. 얹어주세요. 에리하고 버트레요. 에리하고 버트레. 또 밑에. 우유. 그리고 우리 양념. 네가 충천하려니. 음료믹. 국주랑 밥이랑 이렇게 했는데. 둘 다 그냥 밥을 갖고 나가뵈도 돼. 양념. 애리가. 벗기 끓이고 가네. 엄마. 엄마. 이렇게. 매일 4개의 맛. 과거에. 이노야, 이리 이거 먹어.